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두번째 유아체육 활동을 해볼거에요 먼저 준비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1 2 2 2 3 4 목에 흔들어요 까딱까딱 1 2 2 3 옆구리 옆구리 내어요 빙글뱅글 1 2 1 2 3 반대로 반대로 내어요 빙글뱅글 1 2 1 2 3 1 2 3 돌려요 돌려요 빙글빙글 왼 Point 돌려요 perm글 위로ạnh Dyuk跟你 시작 위 1 3 언니 허리 흔들어요 흔들흔들 낱끝낱끝 오 여기까지 2 안녕하세요 먼저 스카프를 신치 부위에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동작들을 해볼 거에요 먼저 스카프를 머리 위에 올리고 한바퀴 돌아볼게요 반대쪽으로도 돌아볼게요 이번에는 한바퀴 들고 중심잡아 보기 다음에는 스카프를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동작을 해볼 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스카프를 한울 높이 던져서 다양한 동작으로 잡아볼게요. 먼저 스카프를 한울 높이 던지고 땅짓기 보여드릴게요. 자신있는 친구들은 더 다양한 동작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스카프 두 장을 바닥에 깔고 사뿐히 밟고 올라가서 스케이트를 타고 와요. 다음에는 스카프 한장 위에 앉은 다음에 앞부분을 잡고 썰매를 타볼게요. 슈퍼스 지금 유행하는 모습은 아래에 위치해 보는 것 같아요. 이자스의 하나는 아래에 주의하는 모습을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는 전체의 자기소개입니다. 이번에는 스카프를 가지고 옮 przep이 엿바라. 귀에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귀를 만들어볼게요. 이때 스카프 위를 걸을 건데 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